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. 오늘 아주 간단한 영상이에요. 지게차 사무실 옆에 있는 곳인데 예전엔 제 거래차였어요. 지게차를 아침 일찍 쓰던 곳인데 어느 날 입승식 지게차를 구입을 하죠. 그 후에 제 거래처가 없어졌죠. 그러나 이제 그 분 사장님한테는 제가 가끔 도움을 받았었어요. 겨울에 날씨 추운 날 제 지게차를 그 창고에 보관하고 또 제가 새벽에 꺼내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요거 이제 구난을 해 드리는데 차마 그것까지 요금을 받을 순 없겠죠. 아무리 제가 요금을 잘 받고 요금을 포기 안하는 사람이지만 또 그렇게 비인간적이지 않죠.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. 자 근데 이제 입승식 지게차니까 가볍잖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가볍고 굉장히 간단히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간단하죠 사실은. 근데 지금 왼쪽에 하물차가 있어서 제가 지게차 방향이 처음에 잘못됐습니다. 그냥 이 상태에서 구사리 메서 구사리라고 쓰면 자꾸 거슬리시죠. 이제 구사리라고 안 그러고 새사슬이라 그럴까요? 새사슬 또는 체인고리를 걸어서 여기서 끌고 나올 겁니다. 지금 이제 뒤에 화면을 잠깐 보여 드렸는데 별거 아니고. 자 이제 저것을 체인고리를 걸어서 그냥 들면서 땡기면 나올 거라고 생각해 갖고 대충 묶었습니다. 무거워요. 얼마나 무거웠겠어요. 바람만 불어도 땡겨 나올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지게차 이제 행거방 부분에 묶었습니다. 체인고리를 거기다 묶었는데 잘못 묶은 거죠. 뭐든지 한번 실수를 해 봐야지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는 거죠. 하여튼 처음 이렇게 묶어서 호기롭게 아주 간단히 생각하고 땡겼는데 그냥 땡겼으면 차라리 나왔을지 모른데 이 상태로 땡기게 되면은 저 지게차가 자빠지겠죠. 그래서 약간 들면서 땡길라 그랬는데 지게빨이 같이 올라가죠.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들든지 아니면은 뒤에 있는 하물차를 아까 그 하물차를 빼버리고 이제 지게차 방향을 조금 다시 잡아서 묶어서 그냥 앞으로 땡겨 나올 거예요. 그게 제일 간단한 거죠. 들 필요가 없죠. 그냥 앞에서 땡겨버리면은 무조건 끌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게차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. 지게차 방향만 틀어주면은 간단한 일이 없거든요. 근데 아까는 지금 거의 90도 정도 된 상태에서 이거를 들면서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지지 않죠.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거의 저지게차 일직선 방향이 됐죠. 그냥 후진만 하면은 저건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자 그냥 나오죠. 아주 간단한 작업이었어요. 아까 이제 하물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쉽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고 두 번만에 성공을 했습니다. 물론 두 번이지만 별거 아니죠. 자 이렇게 해서 입승식 지게차나 구난해 드렸습니다. 우리 바로 이웃 사촌이죠. 제가 예전에 겨울에 추울 때 저 안에 창고 안에서 이 지게차를 보관했었어요. 겨울에요. 추워서 한참 시동 안 걸려갖고 애먹을 때는 저 창고를 겨울에 한 달 이상 빌려주셨어요. 거의 두 달 정도 빌렸었군요. 그때는 영하 10도만 떨어지면 지게차 시동이 안 걸렸었거든요. 그래서 저 창고에 보관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료 프리워크 무료 작업 해 드렸어요. 자 바로 이제 지게차 세워넣는 곳 그리고 지게차 사무실 옆이기 때문에 기름값도 뭐 거의 들어가지 않았죠.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짧은 영상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